나는 과자 어디서나 어깨부터서 응! 제일 맛있게 진짜 맛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국료 보이시다? 그럼 별빛 할래 대달란드 성관들인 것 같아요? 헤라도 성과 항구입니다 저기 성당도 보이네요 바로 이 바다에 네덜란드의 배가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무역선들의 물건을 체크하는 상관들이었겠죠? 너무 신기하네요 이 바다에 네덜란드의 배가 내렸습니다 이 바다에 네덜란드의 배가 내렸습니다 이 바다에 네덜란드의 배가 내렸습니다 이 바다에 네덜란드의 배가 내렸습니다